일본의 시부야 거리로 가보자 차도 많고 사람도 북적북적하네요 유동인구가 많은 게 대한민국의 서울 같네요 일본의 사찰과 신사를 둘러보자 기독교보다 불교와 신도를 믿는 일본 신년대마다 부처께 기도드리고 신사참배를 하는 일본 사람들 일본의 기차역 집집 일본 나라 시대에 지어진 사찰 도다이 사찰 일본 교토의 금각사 금으로 만든 건물 금으로 된 아름다운 건축물 일본의 전통 정원 일본의 후지산 일본의 전통 공동주택 연립 일본 눈오는 지역의 전통 가운 일본 성주들이 살았던 성 일본의 국과 벚꽃 일본어로 벚꽃은 사쿠라 벚꽃잎이 흩날리고 일본의 전통 공동주택 Vanderb Comp 예 Isn't anyone 탈로 습삭 98% 자로 잰 듯 반듯 반듯 역시 스시 달인의 솜씨 일본식 주먹밥, 일본식 해산물 요리 일본의 라멘, 샤브샤브 일본의 가정식과 스시 요리 일본식 닭튀기, 장어 덮밥, 메밀소바 오코노미야기, 다코야기 일본식 떡꼬치 당고, 일본의 경단 일본 전통 홀레, 히나 인형 일본 전통 다다미방, 사무라이의 갑옷과 검 사무라이, 일본의 닌자 손님을 부르는 고양이 일본 원숭이